키스는 괜히 했어 키스했어? 오, 야, 기지배 우리도 말도 안 하고 했어 기지배? 너는 우리한테 허락 맞고 바람펴냐? 그래서 두 번째 밀어내고 세 번째 키스했어? 그럴 걸 그랬나 봐 나이가 들어 그런가 자꾸 조급해진다? 왜? 궁합이 빨리 확인하고 싶어서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연애하는 중에 첫 키스하는 날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렇잖아 친구인지 연인인지 서로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딱 그 경계에 있는 게 키스잖아 키스가 몇 분이나 되겠어 1초든 몇 분이든 키스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두 사람은 신세계로 접어드는 거잖아 연애라는 신세계 맞아, 맞아 나는 키스할 때보다 키스하기 1분 전이 제일 좋아 이 남자가 나한테 키스를 할까 안 할까 궁금할 때 내가 이 남자한테 키스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아까 거기 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그 순간 뭔가 공기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지 않니? 네가 먼저 다가올래? 내가 먼저 다가갈까? 그 남자와 나 사이에 흐르는 그 미묘한 권력 다툼 같은 거 이런 뽀뽀다 그치? 그렇게 1분이 흐르다가 그가 먼저 나한테 한 발짝 다가오면 나는 한 발짝 빠지고 내가 한 발짝 다시 다가서면 그가 다시 한 발짝 물러나고 난 그런 순간을 주는 남자가 좋아 그런 순간이 키스보다 더 섹시해 근데 그런 거 없어?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키스하려고 다가올 때 밀어내지 못했던 거 나 있어 아무 생각 없었는데 느닷없이 입 맞췄다가 뭔가 특별해진 사람 네가 한둘이겠냐? 반대로 되게 설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가오면 확 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, 맞아 그 이유가 뭘까? 동물적인 반응인 건가? 나 김덕수랑 그랬는데 생각도 못했거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입 맞추는데 밀어내지도 못했잖아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오지랖은 별론 것 같아 니가 키스 품질을 따질 때가 아니지 지금 왜 아닌데? 너는 남자의 키스를 탓할 게 아니라 니 스스로 너의 필살기를 연마해야 될 시기라고 필살기? 반드시 필 죽일 살 테크닉키 남자를 죽이는 기술 그만해 신진한 애한테 그런 기술은 어디서 익히는 건데? 키스의 기술은 딴 게 없어 키스를 정말 좋아하면 돼 연예의 기술? 그딴 것도 없다 남자를 정말 좋아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야 맨날 지도 한정민이한테 삐끗거리는 주저해 아,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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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자, 이거는 열매 거 이건 지희 거 그리고 이거는 선배 거 선배 거는 시계야 우리 셋 목걸이 맞춘 거다? 웬일이야? 이렇게 기특한 짓을 다하고 근데 이거 수갑 같지 않니? 무슨 수갑? 영원히 우리 셋은 같이 늙을 거라는 그런 상징물 같은 거? 좋지 뭘 그래 우린 우리끼리 잘 지내야 하는 팔짜리잖아 시집 안 가려고? 너도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나도 한 번 갔다 올게 내가 너한테 질 것 같냐? 네가 한 번 가면은 나는 두 번 갔다 올 거야 뭐야? 그럼 나는 니네 이기려면 세 번은 가야 되는 거야? 아이고 네가 세 번씩이나? 뻥치지 마